지금 몰라도 노력이에요 여러분. 여러분이 몰라 하는 노력. 내 거를 내려놓는 자기를 부인하는 노력을 안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. 지금 내가 맡고 있다니까요. 일부러 여러분 안 깨어 계시려고 지금 하루 종일 노력하시잖아요. 잠시나 하나님을 만날까 봐 빨리 TV TV 빨리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. 뭐라도 해야 돼요. 잡지를 보시거나 TV 라디오 친구랑 수다를 떨거나 잠깐 하느님 만날 뻔했다. 또 전화 수다 떨고 누구 만나고 계속 분주하게 보내세요. 내가 할 일을 막 만들어서 계획도 짜고 하느님 안 만나려고요. 그런 나를 한번 부인하고 몰라 하는 순간 하느님 만나고 여러분이 하느님은 간절히 기다려요. 여러분이 접속해 오기를. 접속만 해오면 사랑 정의 지혜 막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접속 안 합니다. 하루 종일. 그래도 시간이 남는 다음 술이라도 먹고 있으면. 지금 빨리 혹시 깨어날까 봐. 하느님이 나를 통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까 봐 열심히 막고 계세요. 열심히 막는 정성에 10분의 1만 쓰셔서 하느님 찾아도요. 제가 볼 땐 지구는 이미 천국됩니다. 그 10분의 1의 정성만 쏟아서 하느님을 영접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느님 만나고 하느님 안에서 오롯이 쉬고 충전했다가 일단 쉬세요. 도피 좀 하세요. 제가 어떤 강의에는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. 그런데 도피면 어때요. 아무튼 그냥 쉬세요. 하느님 안에서. 이 자리 와서 쉬세요. 힘이 나요.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리로 여러분을 이끌어줍니다. 그때 이 진리와 함께 여러분 세상에서 진리를 선포하세요. 사랑을 펼쳐보세요. 가족한테건 친구한테건 너를 내가 진심으로 나처럼 배려한다. 내가 내가 받고 싶은 걸 너한테 주겠다. 내가 너라면 진짜 받고 싶을 그거 주고 싶다. 라고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. 하나님의 그 힘으로 밖으로 나와서 정의를 구현해 보세요. 평소 못하던 거. 이건 진짜 옳은 것 같은데 지지 못했던 걸 지지해 보세요.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 반발하지 못했던 거에 한번 저항해 보세요. 이게 정의입니다. 하나님의 그 힘으로 밖으로 나와서 정의를 구현해 보세요. 하나님의 그 힘으로 밖으로 나와서 정의를 구현해 보세요. 하나님의 그 힘으로 밖으로 나와서 정의를amin해 보세요.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힘으로 다 사는 거에요. 하나님의 그 힘으로 힘으로 나 elementary, otro님의 고 раск